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영웅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들 사진을 보셨나요? 일단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처음 사진 본 분들은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처음 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이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란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팬들은 사진을 확대하기 전까지 심장이 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진 속 여성분이 너무 젊어 보였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진 속의 여성분은 바로 영웅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사진을 확대해 보기 전까지는 잠깐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 속의 어머니가 너무 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머니의 헤어스타일도 변화를 줘서 못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안심을 하고 영웅님의 갓피지컬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영웅님의 착장과 피지컬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웅님의 입은 옷과 바지 신발까지 너무도 완벽했다고 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영웅님은 날씨 좋은 날 어머니와 함께 데이트를 즐긴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너무나 보기 좋아 팬들도 영웅님의 깜짝 사진에 기분이 좋아진 하루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의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